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오메가3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사 먹으면 호구되는 오메가3 제품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요 끝부분에 오메가3와는 절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병 포장된 오메가3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요 제조를 시작할 때 원료를 개봉하잖아요 그때부터 3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제조 과정에서도 조금씩 3패가 되는데요 오메가3 이런 캡슐에 들어있죠 이런 캡슐은 만들자마자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려야 해요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든 캡슐은요 3에서 4일 식물성 소재로 만든 식물성 캡슐은요 7에서 10일 동안 말리는데요 말리는 과정에서도 오메가3는 조금씩 3패가 진행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캡슐 안에 있는데 왜 3패가 돼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런 캡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구멍들로 공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캡슐만으로는 3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는 기름이죠 3패된 기름은 발암물질이 되겠고요 결국 병 포장된 오메가3는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3패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병 포장 중에 더 안 좋은 최악의 오메가3는 투명한 병에 포장된 오메가3겠죠 이런 투명한 용기는 직사광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빚조차 차단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오메가3 제품에 더 좋지 않겠고요 많이 드시는 콕트코 오메가3도 이런 식이고요 오메가3 직구하실 때도 이런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많이 고르시는데 가급적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장된 제품이 좋죠? 병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포장 단위가 적어서 빨리 후진할 수 있는 그러면서 투명하지 않은 병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개별 PTP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 재질이 PVC 플러스 알루미늄이 아닌 PVDC 플러스 알루미늄 제품을 고르시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사 먹으면 호구되는 오메가3 두 번째는요 추어블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영양제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추어블 오메가3는 오메가3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다량 들어간다 그 첨가물 중에는 가공 유지 즉 기름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른 기름을 다량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어블 오메가3 제품은요 전체 배합비의 절반 이상이 식물성 유지로 되어 있고 그에 반해 진짜 오메가3는 전체 배합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떤 오메가3 먹이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한테요 오메가3 먹일 필요 없어요 오메가3 먹인다고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오메가3 세 번째는요 해외 직구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자 해외 직구로 오메가3 구매하시는 거 저 정말 말리고 싶은데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현지에서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어떤 유통구조 어떤 보관 상태를 거쳐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기름류는요 제조 과정도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오메가3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2년인데 반해서 해외 제품들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품의 유통기한과 원료의 유통기한은 달라서 오늘까지가 유통기한인 원료를 사용해서 오늘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오메가3 5년 전에 만들어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다음은 품질 이슈죠 해외 제품들의 품질 이슈 이거 역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엄격한 선규제 방식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 등은 후규제 방식이라서요 품질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심하죠 미국의 유명 브랜드들은 믿을만 하다고요? 물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보다야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양심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기업은요 그 기업이 속해있는 제도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속해있는 나라의 제도가 정말 중요하고 불완전한 제도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브랜드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이라고 다르지 않겠고요 더 심했으면 심했겠죠 거기에 해외 오메가3 제품들은 어떤 스펙의 오메가3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저급한 오메가3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서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요 건강기능식품의 주 표시면에 한 알의 중량을 표시하거든요 그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부분에 나와있는 EPA 플러스 DH 합으로 이 제품에는 어떤 스펙의 오메가3가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해외 오메가3 제품들의 경우 한 알의 중량을 알려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저 같은 전문가들도 대략적인 원료의 스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유통된 오메가3 원료값을 다 알죠 좋은 원료 사용하면요 해외 직구 제품들의 말도 안 되는 가격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가격을 맞추려면 최하 등급의 원료 혹은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드시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버리게 되어 있고요 설령 진짜 1년 동안 꾸준히 드신다고 해도 오메가3는 기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한 병에 6개월 분씩 들어있는 병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병 제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대용량 병 제품들도 피하셔야 할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영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알려드려야겠죠? 오메가3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뭘까요? 이 영양제는 지방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오메가3는 물론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영양제들과는 같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먹으나 마나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바로 키토산 반대로 이 키토산은요 지방을 흡착하기 때문에 삼겹살을 비롯한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드시면 매우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임이었습니다